스타가 되셨대요? 무슨 소리시지요? 전에 보니까 여성분 굉장히 왁자지껄 하신 분이랑 합방도 하시고 난리다 난리가 아니던데 그냥 어쨌든 뭐 반갑습니다 마이크 켜드릴게요 우리 현욱님 또 생일이라고 와줬나봐 고마워요 소리 키워드릴게요 아 네 마이크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BJ 뽀얀욱이에요 저는 월화수목금 8시반부터 12시까지 음악방송하고 있는 음악방송 BJ 뽀얀욱이고요 이거 오늘 숭이형 우리 값스형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놀러왔어요 형 사실 뭐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공장을 한 명이 돌리고 있어요 저희 누나가 이제 공기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네 그래가지고 많은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 생일이니까 첫 번째 노래는 생일 축하의 영업 비밀인데 네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거 생일 축하드린다고 생일 축하 노래 먼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좀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불러주면 되겠다 네 영업 비밀인데 네 형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진원의 해피 버스테이 투유라는 곡입니다 음 음 아 이 이 오 오 황아 축하해 음 음 음 아 이 말 소리 너무 차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을 사랑하는 값스형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어가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 담았 담았죠?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는 장미 한 송이 채탄공과 그댈 위한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송이형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거짓말 형아 생일 축하해요 남승영 생일 축하해 남승영 생일 축하해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이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 쌓죠 내려오는 비를 맞추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 든 장미 한 송이 책 한 권과 그대 위한 기쁜 내 사랑 아름다운 값을 영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값을 영이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너무너무나 행복해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드렸던 곡은 I Happy Birthday To You 라는 곡이었습니다 권진원님의 노래였고 괜히 한 키 정도 내릴 걸 괜히 오바해가지고 원키로 불러서 가성에서 박살났네요 네 아무튼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 더 말해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우리 조코드사님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길게요 네 권진원님의 노래였고 괜히 한 키 정도 내릴 걸 괜히 오바해가지고 원키로 불러서 네 가성에서 박살났네요 아 조코드사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조코드사님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코드사님 아이고 우리 조코드사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길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아 아 역시 현욱이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아 또 이렇게 또 연락도 요즘 안하고 지내는데 아 못하고 지내는데 그러니까 안하는 건 아니죠 사실 어 못하고 지내는데 또 이렇게 안 입고 또 응? 안 입고 또 탐방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오늘 이제 노래 태엽하는 날이에요 예 굉장히 안정어때 오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방분들이 불쾌해서 나가실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오늘 랩만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내 생일이잖아 내 생일이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노래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날이라서 예 우리의 추억을 좀 건드릴 수 있는 노래 우리 현욱이 보니까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까불건데 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로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난 잘을 기쁘게 알 줄 알아야 해요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요 오늘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러 맘에 드는 거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 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신이 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연계이 돼요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요 그대의 연계이 돼요 항상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처럼 같은 마음으로 어린 시클이 하는 사람 누구요 우는 모습도 이뻐구요 외우는데 그러다 그녀가 웃는데 항상 개인기와 신기하기 배틀 준비 다 끝났으니 우울한 날엔 말수막 분위기 띠울 땐 댄스 뮤직 한 곡 때리고 무 뒤잡을 땐 빨라 그대의 연계이 돼요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요 그대의 연계이 돼요 그대의 연계이 돼요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처럼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계인 난 그대의 연계인 난 그대의 연계인 난 당신의 연계인 난 당신의 연계인 난 당신의 연계인 Banks 그거 기억나요 나쟈형 앗 제작난 제작した 그대의 연계 deputy 부 hail 신선한 나쟈형 니가 를 왜냐 기운 Snap betrayal Dreams From 난 그대의 연결이 되요 남색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저를 같은 마음으로 연결 감사합니다 아 좋았다 지렸다 이건 진짜 이 곡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곡은 오늘 생일인데 좀 센치해요 오늘 왜냐하면 반 60되는 날이라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또 우리 현욱이가 와가지고 옛날 추억 대살리면서 연예인이라는 노래 한번 불러봤습니다 탐방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이크 넘겨드릴 테니까 진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일 노래 하나 불렀으니까 잘한 노래 또 하나 들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의 유튜브를 위해서 요즘에 유튜브 그냥 훌쩍 넘어버리셨더라고요 저를 거의 5천명 차이 나왔었는데 한 방에 뛰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욱이 보고 작업받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할 마음만 먹고 있는 상태인데 제 유튜브를 위해서 멋있는 노래 한 곡만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마이크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또 유튜브가 갑자기 그 영상 하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40만이 갑자기 넘어가지고 그거 있죠 영상 그 애기야 영상 애기야 영상이 그거 성대 두 개 애기야 영상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한 일주일 좀 안 돼가지고 한 30만이 올라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자극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수익을 제가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20 몇 만 원인데 아무튼 갑자기 올라가지고 네 2만 3천 됐는데 그래도 뭐 참 수익 진짜 와 유튜브로 수익 뽑기는 정말 하늘에 별 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애기야 애기야 영상이 애기야 영상이 좀 이제 조회수가 좀 많이 빨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애기야 불러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? 애기야? 애기야 라는 곡 네 여러분들 그거 제가 이제 저 곡을 작년 이제 그 갓팸이라고 저희가 같이 이제 공연을 공연도 하고 음악도 하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갓팸이라고 하는 이제 컨텐츠가 있었는데 이제 그 그런 그 컨텐츠를 컨텐츠를 같이 하는 이제 BJ들끼리 이제 같이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더듬더듬 거리냐 이제 오랜만에 또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아 그 연예인 들으니까 뭔가 아무튼 좀 기분이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꽁스꽁스 하는데 아 여러분 한 번씩 가셔가지고 우리 투깝스님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도록 팬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89년생이요 그러면 애기야 라는 곡을 불러드릴 건데 제 데뷔곡이자 저를 그래도 좀 많이 알린 곡이라가지고 애기야 라는 곡 불러드리고 제가 이번에 또 형 29일날 나 앨범 나오는데 네 형 커버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애기야 라는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일 남았어요 지금부터 내 맘을 말할게 오랫동안에 오랫동안에 오랫동안 참아온 자꾸자꾸 커져오는 맘이라서 이미 너에게 들켰을지도 몰라 사실 내가 먼저 얘기해주길 바랬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나도 모르겠어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그냥 고백할 거야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애기야 넌 나랑 만날래 오빠가 훨씬 잘해줄게 오빠가 훨씬 잘해줄게 너답지 않게 놀란니 정신 차려 더 이상 썸은 질리잖아 한 걸음 더 다가가도 될까 손도 잡고 싶어져 자꾸자꾸 커져오는 맘이라서 결국 내가 먼저 말했는지도 몰라 사실 내가 먼저 얘기해주길 바랬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나도 모르겠어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그냥 고백할 거야 내 말 들어봐 애기야 넌 나랑 만날래 오빠가 훨씬 잘해줄게 너답지 않게 놀란니 정신 차려 더 이상 썸은 질리잖아 이제 내 여자친구 할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야 네 뽀서니 애기야 네 라는 곡이었고요 네 재밌게 즐겁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29일날 Will you marry me? 라는 곡이 또 나오는데 그 곡이 좀 더 좋은데 형 커버 영상 해주면 내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소속사에 말해서 좀 띄워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커버 Will you marry me?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 갑스 형한테 가가지고 추천 즐겨찾기 뭐 남는 그거 별풍선 좀 많이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바로 또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갑스 형 받아주세요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소속사에 말해서 띄워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요거 네 받았습니다 예 아니 요거 있잖아 애기야 라는 노래는요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 처음부터 내가 얘기해 주길 바랬어 은 이건 좀 힘들었고, Will you marry me? 그거 나오면 제가 어떻게든 키 내려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현욱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이 형이 선구안이 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그대 떠난 하루를 막 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애기야가 훨씬 낫다, 애기야가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자마자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정말 제 말처럼 됐어요. 너무 축하드리고 요즘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배가 굉장히 아픈데 만족보다 배가 커가지고 배가 더 아프거든요 제가.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잘 돼서 배도 안 아플 정도로 그냥 야 쟤 내가 아는 사람이야! 이러면서 자랑할 정도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노래를 좀 하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현욱이 노래를 왜야 못 불렀는지 그거를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노래를 하나 해볼게요. 그러면은 예 그 어 아밀러브라는 예 아밀러브라는 예 노래. 오우! 아밀러브라는! 애기야랑 좀 느낌 비슷하잖아요? 예 그래서 내가 사랑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. 야 밥 먹었냐? 야 밥 먹었냐? 나 고백할 거야. 잘 들어봐. 밥 먹었어요. 밥 먹었냐? 아잇. 밥 먹었냐? 너무 밥 먹었냐? 이거.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 으으으esa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 없는 아름답죠. 사랑해. 결혼하자. 사귀지 말고 결혼하자. 그댄 파도처럼 밀려 들어 옹툰 아래중을 그대만 떠올라. I can be a good lover. Wanna be your name, clover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. 그댄 God will believe me. Make you never gonna read me. 약속 담으면 안 돼요. 그냥 보여줄게요. I'm in love. I'm so deep in love. I'm falling in love. 어쩔 수가 없네요.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. I'm in love. I'm so d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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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love. 어쩔 수가 없네요.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.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. 아, 좋았다, 좋았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최대한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개달달한 사랑 노래. Get it in love. 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. 개달달한 사랑 노래였습니다. 아무튼 뭐 우리 또 시현욱이가 안 입고 탐방도 가지고 이래서 너무너무 고맙고. 다음 커버 수동이 나오면 제가 목관리 잘 해가지고 두 키를 내리든 세 키를 내리든 제가 꼭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애기야를 부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맛이 안 살더라고요. 그렇다고 또 잘라가면서 녹음하기는 또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. 이번에는 제가 잘라서 녹음을 하나 하더라도 꼭 커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앨범도 대박 나길 바랄게요.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아쉬워서 한 곡씩 더 하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노래 두 개 그거 인스트랑 해서 형 보낼게요.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진짜 그거 홍보 영상으로 좀 뿌리면 형이 커버해 주는 거면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한 곡 더 해도 돼요. 아 이제 생일 지났어요? 아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깜짝이야 생일 지났대요. 그러면 네. 그럼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계속 좀 약간 밀고 있는 곡이 몇 개 있는데. 그 중에서 좀 제일 밀고 있는 곡이에요. 아 근데 이거는 쓸만한 곡이 아니긴 한데. 좀 유명한 곡은 아닌데. 너 예뻐서 발명 할까? 딴 거 할까? 너 예뻐서 발명 좀 별로인가? 딴 곡 할까? 아 오브로젝트 거. 그럼 어때요? 너 예뻐서 해드려요?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유명한 곡은 아닌데.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해가지고 노래 너무 좋아서. 네. 오브로젝트의 너 예뻐서 발명함이라는 곡이 있어요. 제가 요즘에 좀 이제 가끔씩 불러드리는 곡인데. 그러면 이 곡을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이렇게. 아 일단 노래 부르고선 인사해야지. 너 예뻐서 발명함 불러드릴게요. 투깝스 투깝스. 영례님 추천 나인쇼. 참. 네. 너 예뻐서 발명함이라는 곡입니다. 제목이 좀 웃기죠? 음. 너 예쁘다. 그래 예쁘다. 참 예쁘다 정말. 넌 예쁘다. 그래 예쁘다. 참 예쁘다 정말. 니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데. 네. 다시 할게요. 네. 아로로로. 채팅 보다가. 네 죄송합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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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예쁘다. 네. 그래 예쁘다. 참 예쁘다 정말. 넌 예쁘다. 그래 예쁘다. 참 예쁘다 정말. 이런 말하는 지금 너 얼굴 붉어지고 있어. 복숭아 같아. 난 미칠 것 같아. 넌 예쁘다. 그래 예쁘다. 참 예쁘다 정말. 그리고 예쁘다 그래 예쁘다 참 예쁘다 정말 너 생각하면서 가사 쓰려는데 이 단어 말고 생각 안 나 넌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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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콧내 입술 전부 beautiful girl 내 입술이 움직여 오면 못 참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You're really pretty 어떡할 거니 Tell me if you love me 날 미치게 해줘 내 손끝이 몸에 닿으면 못 참겠어 어떤 말 해줘서 그렇게 예쁘니 You're really beautiful love 같은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니 전생의 천사였나 봐 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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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만 보면 내가 말을 안 듣잖아 넌 도대체 어디서 왔니 하나도 빠짐없이 You're so beauty 내 눈에 콧내 입술 전부 beautiful girl 내 입술이 움직여 오면 못 참겠어 내 입술이 움직여 오면 못 참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You're really pretty 어떡할 거니 Tell me if you love me 날 미치게 해줘 내 손끝이 몸에 닿으면 못 참겠어 매 순간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You're really beautiful love love 내 눈에 콧내 입술 전부 섹시풀 girl 내 입술이 움직여 오면 못 참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You're really pretty 어떡할 거니 Tell me if you love me 날 미치게 해줘 내 손끝이 몸에 닿으면 못 참겠어 매 순간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내 손끝이 몸에 닿으면 못 참겠어 제가 불러드렸던 곡은 오브로젝트의 너 예뻐서 발매야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 팬분들 가셔서 두갑스님 추천 즐겨찾기 우리 또 두갑스님 팬분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불러드렸던 곡은 오브로젝트의 너 예뻐서 발매암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 갑스 형 생일이라서 생일 겸 이렇게 놀러 왔는데 이렇게 또 즐거운 탐방이 돼서 너무 반가웠고 즐거웠습니다 이거 일단 마지막 인사하고 바로 넘겨